0034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진중공업홀딩스입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 은 순수지주회사로서 주수입원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입 한진중공업브랜드의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자로부터 수튀하는 상표권사용수입 소유건물의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 등이 있음 종속회사는 도시가스공급업 대륜이엔드에스 골프장사업 한일레저 발전전기업 대륜발전 별레에너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매출은 도시가스공급업 52% 발전전기업 46.2% 골프장사업 2.05%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개요대시 1989년 조선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한진계열로 경영권이 양도되었으나 2005년 한진으로부터 계열 제외됨 대시 2007년 분할하여 신설된 주 hj중공업 구한진중공업의 조선 및 건설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음 대시 사업부문별로는 지주회사 도시가스공급업 골프장사업 발전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종속기업으로 주 대륜이엔드에스 주 대륜발전 등을 보유 재무 대시 배당금 수익 등 투자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발전 전기업 부문의 호조 골프장 이용객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가정용 일반용 등의 도시가스 수요 증가와 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일 12시 23분 기준 장중 한진중공어 폴딩스의 시가 총액은 107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진중공어 폴딩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45위입니다. 한진중공어 폴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2,952만 9,800열두주입니다. 한진중공어 폴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한진중공어 폴딩스의 퍼은 7.5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8.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363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29배 12,70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4번지억원, 504억원, 44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04번지억원, 마이너스 36억원, 마이너스 75억원입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27번지 20%이고 유보율은 127.92%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5.87이며 전일 대비해서 0.53-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4.69이며 전일 대비해서 4.60-0.6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의 2023년 1월 2일 12시 2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6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95원보다 2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78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종가는 3,655원이며 주가가 한진중공업홀딩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종가는 3,655원이며 주가가 한진중공업홀딩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1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한진중공업홀딩스는 거래량 48,44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0,00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2,140주, JP모간에서 9,225주, 미래예세증권에서 6,140주, 키움증권에서 4,598주, 한국증권에서 2,4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289주, 키움증권에서 1,040주, 미래예세증권에서 4,842주, 한국증권에서 4,11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4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400세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39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